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재미있는 무한 변신 장난감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5장 풀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똑같고 양쪽 끝을 이렇게 종이 막대를 연결하면 재미있는 모양의 놀이감도 만들 수 있어요. 이 크기는 색종이 1장을 작은 색종이 4장으로 오려 만든 크기입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색종이를 3번 반으로 접어 줄 거에요. 먼저 1번 반으로 접어 줍니다. 두번째로 1번 더 반으로 접어 주세요. 세번째로 1번 더 반으로 접어 줍니다. 이렇게 총 3번 반으로 접어 주었어요. 앞에 있는 색종이만 위의 선이 아래 선에 가도록 반으로 접어 내립니다.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꾹꾹 3개 눌러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다시 아래쪽 선에 맞추어서 반으로 접어 내려 주세요. 이때도 선이 분명하게 나와야 하므로 3개 눌러 줍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쳐 주세요. 여러개의 선들이 위아래 방향으로 가게 놓아 준 후 반대쪽으로 반으로 접어 줄 거에요. 반대쪽으로 반으로 접어 줄 거에요. 위에 있는 색종이 한 장만 다시 반으로 접어 내립니다. 뒤집어 주세요. 앞에 있는 색종이 반으로 접어 내립니다. 접은 선을 따라 계단 접기 할 거에요. 색종이를 이렇게 잡아주고 첫번째 접은 선은 바깥으로 나오게 두번째 접은 선은 안으로 들어가게 세번째는 바깥, 네번째는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계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접은 색종이 가장자리가 보이는 쪽을 이렇게 놓아주고 이 접은 색종이 첫번째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펼쳐 주세요. 살짝만 빼주는 거에요. 살짝 뺀 후에 다시 원래대로 접어 줍니다. 색종이 위쪽을 잡아 준 후 힘을 주어 이렇게 벌려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다시 눌러 줄게요. 방향을 바꿔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 볼게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살짝씩 빼내 줍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색종이 접어 주세요. 색종이 위쪽을 잡고 방금 벌렸던 크기만큼 비슷한 크기로 벌려 주고 아래쪽은 꾹꾹 눌러 주세요. 방향을 바꿔서 아래쪽도 벌려 줄 거에요. 아래쪽을 살짝 펼쳐서 양쪽을 이렇게 벌려 줄게요. 그리고 원래대로 잡아 준 후 힘있게 위쪽을 벌려 주세요. 아래쪽은 다시 꾹꾹 눌러 줍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두 번째 거 만들 때는 첫 번째 거과 같은 크기로 벌려야 해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를 펼쳐 줄 때 첫 번째 만들어 두었던 모양의 이렇게 크기를 대어서 비슷한 크기로 벌어지도록 해주세요. 다시 또 뒤집어서 다시 또 뒤집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를 펼쳐서 원래대로 잡아서 첫 번째 만들어 두었던 것 이렇게 대어서 크기가 비슷해지도록 벌려 줍니다. 나중에 만든 것들을 서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크기로 벌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아래쪽 부분도 힘있게 첫 번째 것과 비슷한 크기로 벌려 줄게요. 비슷한 크기로 벌렸는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다섯 개 만들어주세요. 연결해 볼게요. 맨 위쪽 꼼꼼히 모두 풀칠합니다. 두 번째 거 붙여주고 다시 맨 윗부분에 꼼꼼하게 풀칠해 주세요. 끝까지 같은 방법이에요. 다시 꼼꼼하게 풀칠하고 네 번째 거 붙이고 꼼꼼하게 풀칠한 후 다섯 번째 거 붙인 후 풀이 마를 때까지 꾹 누르면서 기다려 주세요. 풀이 말랐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풀칠하고 첫 번째 것을 이렇게 펼쳐서 서로 연결해 줍니다. 풀이 마를 때까지 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잡고 있어주세요. 짠! 재미있는 변신 장난감 완성이에요. 종이 막대를 붙이고 싶다면 만들어 놓은 이곳의 가운데 부분에 풀칠하고 종이 막대를 붙여주세요. 뒤쪽도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쪽에 풀칠하고 종이 막대를 붙여주면 재미있는 놀이감 완성입니다. 일단 네 번째는 더욱더 건더는 하나 더욱더 그 다음 astes iz에 칠 Aufえる 마지막으로 하나 더욱더 다음 우리 서비스가 달을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